헬로 에브리원 웰컴 투 더 아트 잉글리시 유니버시티 유튜브에 구독 네이버 블로그의 하트 모양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미래 직업 이십 일세기의 직업 퍼머넌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머넌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럽에서는 컨투어 메이크업 미국에서는 퍼머넌트 메이크업 일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 한국에서는 반영구 화장이라고 합니다 2018년 문교부에서 발표한 초 중 고교생의 희망직업 탑 텐을 보겠습니다 뷰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눈에 띄는군요 2018년도를 보면 중학생에게는 6위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니 뷰티 디자이너 순위가 4위로 껑충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뷰티 디자이너 중 퍼머넌트 아티스트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퍼머넌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셔야 하겠죠 퍼머넌트 메이크업 아카데미에서는 정소민 원장님께서 제자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정소민 원장님께서는 국제 뷰티 심사위원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상하셨고 수천명 이상의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지셨으며 자연 눈썹 헤어라인 미인점 부분의 스페셜리스트이십니다 미래의 직업 아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랍니까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